I'm so angry. I'm so frustrated. 완전 화났고요. 완전 불만 많죠? 나의 이런 감정 표현, 원어민처럼 맛깔지게 해볼게요. 원어민 표현의 핵심, 형, 명, 전, 형사, 명사, 전치사. 알고 계시죠? 그 단어의 소리, 그리고 그 상황들을 음미하며 들어주세요. 표현이 어렵다면 반복해서 단어를 듣고 영어식 구문에 익숙하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중국 회화에 필수 표현들이 엄청 많이 남겨있기 때문이죠. 원어민들은 어떻게 화가 나는지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화가 나시나요? 얼굴 보이시죠? 완전 얼굴 우럭불어 빨개졌어요. 멈추지 않습니다. 머리에서 막 열불 나요. 완전 화가 난 모습이 보여지네요.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하죠. I can't hide a rat face with a steamed hat. 빨개진 얼굴, 달아오린 머리, 이걸 숨길 수가 없어. 라고 말을 합니다. 다음은요. breath. 호흡이 없대요. 화가 나면 fast breath. 빨라지는 호흡이네요. 그런데 with no idea. 그러면서 머리는 멈췄어. 생각이 없어진 거예요. 막막하네요. 그러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 can't hide fast breath with no idea. 너무 화가 나서 호흡도 빨라지고요. 머리도 멈췄고요. 와 진짜 화가 난다고 하는데 이런 표현들을 영어로는 I've huff and puff 라는 동사로도 활용합니다. 알아두세요. 다음은요. eyebrows. 화날 때 eyebrows가 어떻게 되죠? raising. 올라가네요. 어? 이러면서 눈썹이 치켜 올라세요. 좋습니다. 그런데 with no idea. 이거와 함께 의심이 나는 거죠. 진짜? 막 이러면서 짜증 섞인 화가 좀 나는 것 같아요. raising eyebrows with no idea. 이럴 때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I can't hide raising eyebrows with no idea. 이 아저씨 지금 완전 눈썹 치켜 올라갔어요. 나는 의심과 함께 눈썹 치켜세움을 멈출 수가 없어. 숨길 수가 없어. 아 진짜 열불나. 아저씨 표정에서 보이시죠? 다음이요. 시작하세요. 화가 나면 우리 막 으아 소리를 질러요. 어떻게? 굉장히 큰 소리로 소리를 지르는데 이렇게 표현해주면 됩니다. angry shout in a loud volume. 너무 화가 나서 큰 소리로 지르는 거죠. I can't hold. 참을 수가 없어요. angry shout in a loud volume. 저 아이처럼 저렇게 소리를 지르면 굉장히 화가 나는 거죠. 어려운 단어 하나도 없는 거 아시겠어요? 더 재밌는 건 모두 동일한 문장을 활용하고 있어요. 꾸준히 노출하고 친해지면 됩니다. 명사를 형용사와 전치사로 수식하는 영어식 사고의 말이죠. 꾸준히 업로드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 해주실 타임 되겠습니다. 원어민들은요. 또 왜 화가 나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내가 화가 나있음을 전달하는데요. 왜 화가 났을까요? treatment. 대우가 어땠어요? unfair. 너무 불공정한 대우죠. 그런데 unfair treatment despite similar qualification. 쟤랑 나랑 다른 게 없어. 너무 비슷한데도 불공정한 대우란다? 그럴 땐 이렇게 말합니다. unfair treatment despite similar qualification. makes me angry. 이런 것들이 날 화나게 해. 라고 말해주면 되겠네요. 다음. rudeness. 너무 화가 나요. repeatable rudeness. 반복적으로 무리하게 군나면 정말 화가 날 수 있죠. 그런데 along with bad word. 굉장히 나쁜 말을 동반한 반복적인 무리함이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하세요. repeatable rudeness. along with bad word. make me angry. 저 여자의 표정 보이세요? 굉장히 무리하게 구는데 정말 화가 나는데요. 다음은요. demands입니다. 요구인데 irrational demands. 굉장히 비합리적인 요구를 해요. 또 어떤 상황이냐. in an aggressive voice. 굉장히 공격적인 말투로. 야 이거 해. 저거 해. 약간의 지시인 것 같은데 굉장히 화가 나거든요. 이럴 땐 irrational demands in an aggressive voice makes me angry. 야 그딴 식으로 말하면 나 너무 화가 나. 라고 지금 얘기할 수 있는 타이밍 되시겠어요. 다음은요. betrayer. 야 진짜 배신. 이 단어만으로도 화가 나는데. within a long-standing relationship. 굉장히 오랜 관계 안에서의 배신? 이건 두 말 할 것도 없네요. 근데 unexpected betrayer within a long-standing relationship. 역시 예측도 못했어요. 예상치 못한 배신일 때 이렇게 화가 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unexpected betrayer within a long-standing relationship. makes me angry. 보이시나요? 오래된 관계 내에서 예상치 못한 배신.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한 나날이 얼만데.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면서 영어자가 굉장히 광분해서 이야기하는 거. 이 상황 보이시죠? 잘 기억하시고요. 반복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어식 사고의 핵심은 명사에 있습니다. 이 명사를 전체사로 수식, 이 전체사로 수식된 상황에 맞춰 적합한 형사로 수식해 준다면, 쉽고 구체적인 메시지를 원어민처럼 전달할 수 있습니다. 형, 명, 전. 영어식 사고의 핵심, You are Rehabiting English 교정용어 8주 홈트와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나만 알고 싶은 교정용어 회화, 워크북 또는 클라스 U의 8주 홈트 교정용어법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상황별 영어식 사고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next time. Bye bye.